기상캐스터 배혜지 안녕하세요.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협의회가 오늘 열렸잖아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오늘 협의회는 서면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주면 곧바로 실시가 되는데요. 오늘 그 동의하는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채권자는 오늘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동의 여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전망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태형그룹이 내놓은 워크아웃 자구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선업은행도 워크아웃 개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지난 9일 태형그룹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선된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윤세영 창업 회장이 직접 필요하다면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과 지주사인 TAY홀딩스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무난히 가결이 될 거라고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산업은행이 태형그룹 기자회견 이후 태형의 자구책 방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죽 채권은행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산업은행이 파악한 태형거설 채권단은 6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중 산업은행과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이 33%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내 금융지주 계열사와 국민연금 등 금융당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곳에 비중을 고려하면 무난히 75%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추후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자산부채 동의 실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 개선 계획이 작성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시지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사 과정에서는 PF 사업장 처리 방안이나 재무구조 개선 방안,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형그룹이 제시했던 자구책 방안이 실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워크아웃이 추후 결의와 이행 약정 체결 등의 과정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빠르게 진행되면 5월 정도에는 워크아웃 과정이 바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형그룹 쪽에서는 워크아웃을 빠르게 졸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일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태형건설을 꼭 살리겠다는 의지도 태형그룹이 밝혔습니다. 유동성 부정 문제가 생긴다면 SBS와 TY홀딩스 지분 모두를 담보로 내놓을 각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태형그룹은 현재가 어려울 뿐 빠르게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태형그룹은 태형건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건실한 회사고 갖고 있는 개별 사업장들이 일부 부실한 곳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곳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부정 문제가 워크아웃으로 해소되면 자신들의 노력과 채권단에서 도와주는 것을 전제하에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태형그룹이 얼마나 자구책을 성실히 이행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워크아웃 개시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도 기존 자구책보다 더 나은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채권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려면 결국 태형그룹이 약속된 자구 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는 것이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제안한 4가지 자구책을 보면 태형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은 모두 태형건설에 지원이 완료된 상태고요. 에코비트 지분 50%에 대한 매각도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인 KKR의 승인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태형그룹은 양사 간 계약 체결로 완료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에코비트의 가치가 2조 원 정도라고 평가되는 만큼 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가지 자구책 이후 유동성이 부족하면 SBS 지분과 TY홀딩스 지분까지 담보로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자구 계획이 얼마나 성실히 이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형건설의 기업 개선 작업이 잘 끝나서 건설업계 연쇄부실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김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